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대전에 있습니다.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체험할 수 있는 곳, 대한민국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인 천연기념물센터, 대전TV가 알려드립니다. 만년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센터는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조사와 연구, 전시 등을 통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입니다. 화석, 동물표본, 식물표본 등 다양한 자연유산 전시와 함께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아이와 함께 혹은 연인과 함께 데이트하기 안성맞춤인 곳인데요. 전시관 입구를 지나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식물 전시구역부터 동물 전시구역, 지질 전시구역 등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함께한 자연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또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는 천연보호구역과 역사적, 학술적, 경관적 가치가 큰 명승 전시구역, 북한과 남한의 자연유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한반도의 자연유산 전시구역까지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다양한 표본들과 사진, 영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더욱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총 6개의 실감형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어 더욱 재미있고 쉽게 자연유산을 거험할 수 있는데요. 다양한 동식물의 표본을 관찰하고 공개 제한지역인 제주도의 용천동굴과 멸종한 털매머드 등을 생생하게 만나보는 실감형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곳 친구와 가족과 아이와 함께 천연기념물센터로 놀러가 보는 건 어떨까요?